설 연휴 첫날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. 중구에 사는 60대가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드러났고, 유성구 거주 60대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, 동구 거주 40대는 요르단 입국자입니다. 충남 공주에선 화성에 사는 확진자 딸과 접촉한 가족 3명 등 4명이 감염됐고, 당진에서 3명, 예산과 아산에서 각각 1명이 감염됐습니다.